강백호가 아쉬워합니다. 3도 라인 드라이브 오른쪽! 넘어갑니다! 승부를 제자리로! 승부를 제자리로! 정말 한 달 넘게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홈런이 나오네요. 구원의 첫 홈런! 순식간에 동점! 정말 타구가 빨리 추첨을 막았어요. 이 SS 랜더스 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7대7 동점! 우는 팬도 지금 석출하고 있고 강백호 선수 9월의 첫 홈런이자 무려 23경기 만에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만한 그런 홈런입니다. 그냥 빨랫줄 타구였고요. 단 몇 초 만에 승부가 원점이 됐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홈런이 됐습니다. 강백호 투기의 회오리 스윙이 나왔고 그렇죠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동점 솔로 홈런! 많은 선수들한테 덕어 들어가서 축하를 받네요. 아직 동점이지만 축하받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렇죠 일단은 한 곱이 넘긴 강백호 선수의 홈런이었어요. 지성호 선수도 두 개 연속해서 볼 변화가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다시 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발사각 18도 홈런입니다. 저 19도까지는 봤는데 그렇죠 진짜 18도는 마치 비행접시 날아가듯이 날아갔고요. 정말 말도 안 대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볼렛을 얻어냈던 황재균 선수가 송민섭으로 교체됐습니다. 기상캐스터